무슨 일이든지 다 어렵지만 나를 남에게 평가받는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수천번 아니 수백번은 면접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으로 정말 수강자를 하태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면접자가 돼서 면접을 본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떨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바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면접입니다. 이 면접이라는 것은요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한다는기보다는 진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의 진실이 면접관에게 통해야 되는 거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면접관이 누가 올 건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소통되지 않고 자식간에도 소통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면접관에게 소통시킬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분들한테 소통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이것은 그분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일하게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은 소통이 아니고 모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여러분은 매초 또는 길면 10분 아니 한 5분 이내 그분들에게 나의 답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인터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면접은 바로 어떻게 돼 있냐고 바로 우리는 이 교재로 하는데요 첫째는 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 교재는 여러분에게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이드다. 그래서 오로지 원이다.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는 바로 어떤 분이냐 하면 안전분야의 전문입니다. 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면접은 산업안전지도사지만 산업보건지도사라는 면접 보시는 분들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내용을 우리가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 전기, 하학, 건설 네 분야로 되어 있지만 면접도 물론 분야별로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공통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벌써 3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1차, 2차, 3차가 아닌 3세판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중학교도 3년을 공부합니다. 고등학교도 3년을 공부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차이가 있죠. 군대도 3년입니다. 시집살이도 옛날에는 3년을 해야만이 눈이 밝아지고 입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3차예요. 1차 필기 합격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2차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차 면접 날짜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날짜를 정해서 당신은 언제 몇 시 몇 분까지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어떤 지방사무소에 와서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바로 면접을 보러 오시라는 거죠. 하여튼 자신감만 갖고 가신다면 벌써 50% 면접에 합격하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할 저는요. 뭐 일단 왜 이 대한민국산업안전시원장 교수를 제가 앞에 했냐고 하면 제가 분야는 안전분야라기보다는요 HRD 분야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에 대한 면접을 할 거고요. 저는 또 기술지도사를 뭐 한 40년 전에 가졌지만 기술지도사가 면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안전 전문가니까요. 안전 전문가로서 면접을 합니다. 저는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실제 저는 면접관의 경력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회사의 입시면접관으로 가고 물론 우리 학생들 면접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러나 실제 저는 지도사 면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사 면접은 아마도 1990년 후반부터 2010년까지는 제가 많은 기술사의 면접을 해본 경험으로서 그래서 경험자인 면접관으로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요. 괜찮은 대학에서 맹리의 교육학 박사를 하나 저한테 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강의를 강의라기보다는 면접관의 경험으로서 여러분에게 면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책에 대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는 아 안전 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서서히 과연 면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면접에 대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에 지금 없지만은 순수히 제가 만들었습니다. 3차잖아요. 우리 유일하게 뭡니까 지도사만의 면접의 특징이에요. 지도사는 10가지로 제가 구성해봤는데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는요. 3차 시험은 2차 시험과 동시에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 접수하셨잖아요. 아니 아직 안하셨더라도 2차와 3차는 동시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요. 3차 시험 일정은 3차 여기 뭐죠? 면접 일정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공단에서 공단은 어디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결정하고 또 나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통보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날짜나 시간대가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 자기가 어느 정도 선정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기사하고 틀린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이틀간에 걸쳐 면접이 있어요. 이틀간 본인 한 분이 내가 이틀간 본다는 게 아니라 이틀간 중에서 내가 1일 걸리겠죠. 뭐 내가 2일간 본다는 것은 산업안전지도사는 현재까지는 2023년입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명분이 보시더라도 실제 면접은 2일에 걸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나는 하루 단 몇 번 5분 또는 10분 안에 아니 3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총상 1분은 총 한국산업인력은 5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1부에 보신 분 2부에 보신 분 3부에 보신 분 4부에 5부에 보신 분 이렇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8시 30분에 입실하라고 해요. 그래서 8시 30분에 1부가 입실 때여서 바로 마지막은 몇 분이냐 하면 17시 30분에 끝나는데 이 배정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단위로 진행되면 그래서 8시 반 10시니까 1시간 30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하신 분에 따라가지고 면접부 부수 면접부수가 있어요. 면접부수가 배정되겠죠. 만약에 이틀 만에 못 끝낸다면 더 감독관 면접 보시는 분은 더 많이 우리가 운영해야 되겠고 부수도 늘려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1부수당이에요. 6분 정도 면접을 옵니다. 6명 내외의 면접자들이 배정이 되는데 구성은 이래서 1부에 8시 30분에 오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8시 30분 또 9시까지 면접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수험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시간은 통상 오전에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반 정도에 이 분들이 대개 6명 정도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부는 10시까지 입실에 오시라고 해요. 그럼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역시 수험자 교육을 한 다음에 10시 30분에 한 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시 15분에 한 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6명이 끝나면 통상 하면 12시 전에 끝납니다. 끝나면 이분들이 식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같은 면접관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역시 12시 반에 오시면 수험자 교육을 하고 역시 1시에 시작해서 2시 30분. 또다시 2시에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2시 30분. 그 다음에 이제 2시 30분 시작해서 그 6시까지 16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부가 15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입실을 하고 30분부터 4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물론 응시자분이 작으면 1, 2, 3부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12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유예 포함될 수도 있고 나는 반드시 아침 8시 30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2부도 갈 수 있고 또는 마지막 5부에도 갈 수가 있다. 그러나 면접, 이날 하신 면접관들은 동일 면접관이 합니다. 동일 면접관이. 또 알아둘 게 있어요. 1부에는요. 정말 이 1부의 내용은 세 문제를 가지고 1번에 물었던 거 2번 그거 수험문호가 1번이라는 겁니다. 1번 물었던 문제 그러면 1번 물었던 거 2번에 묻느냐? 네. 동일하게 묻는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여러분 때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지 모르지만 대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현재까지는 다 무슨 면접이냐?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쉽게 말해서 면접자와 면접관이 얼굴을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관인데 면접자가 1억 카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행되는 기술사 면접관 기술사 면접은 여러분이 봤는데 어떻게 1억 카드를 제출해야 돼요. 기술사 면접은 1만 명이면 1만 명 똑같을 수가 없어요. 1억 카드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는 1억 카드가 있다고 없어요. 그냥 정기해진 출제 기준을 가지고 주로 법 내용을 우리 면접관 3명이 한 분을 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부서에 들어가면 3명이에요. 3명의 면접관이에요. 면접관 좋은 말로 면접관이에요. 나를 면접하는 사람이에요. 면접관이 면접위원과 면접자 사이를 파티션 등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정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관이 누군지 땅이 어디서 왔는지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면 쓰리팟 끌고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도사는 뭡니까? 우리가 품위라는 품위 유지 점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1대 1대 다에요. 나는 혼자에요. 면접관은 몇 분은 3명이야. 그러니까 1대 3으로 보는 거예요. 면접자가 1명이고 면접위원은 얼마? 3명이다. 3명이 나에게 한 문제씩 한 문제씩 3문제를 묻는다. 그렇게 해요. 면접관은 몇 명? 3명이다. 나는 혼자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분이지만 면접관이 30명이면 어떠냐. 항상 자신감이 50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니까 한국산입인력공단에서 당일 면접위원에게 당일날 줘요. 알 수가 없어 면접위원도 약 10문제 정도를 미리 제공하고 면접위원들이 그 중 3문제를 선택하면 되니까 나는 예를 들어 중대재에서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B라는 면접관은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중대재에서 선택했으니까 나는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 3가지를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산업 안전 지도사 질문을 한번 질문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B, C 세 분이 이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한번 선택했으면 반드시 오전 예를 들어 1, 2분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따르면 A분, B, 지도 이 분은 계속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1, 5전 내내 이걸 가지고 하죠. 그래서 보면 그 중 3문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3문제 중 3문제를 3명의 면접위원이 분배하여 면접위원 1명당 한 문제씩 면접자에게 질문을 해요. 두 가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이 면접 중대재에서 3가지 말했어. 그런데 두 번째 외위방지기에서 3가지 말했어. 그 다음 산업 안전 지도사 질문 4가지 중 3가지를 했다 그러면 다 10점, 10점, 10점 끝이에요. 이걸 합산해가 30점이면 평균이 3명이니까 10점이에요. 만약 이분은 8점 주고 이분은 6점 주고 이분은 4점 주고 이렇게 해도 몇 점만 되면 합격이다? 6점만 되면 합격입니다.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답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여러분의 키가 이거예요 오늘. 질문하는 문제는 모두가 다 모범 답안이 있어요. 기술사 같이 심층적으로 면접하지 않습니다. 모범 답을 보고 문제와 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 면접관이 갖고 있어요. 모범 답안이 존재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산업안전보건법균 내용을 묻는 문제예요. 여기 어디서 했어? 여러분 어디서 가장 중요하다? 필기 통상 1차 내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가. 2차 전공 시험에도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 3차 면접에도 뭘 물어?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여기서 묻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점 만점 몇 점? 6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10점 만점. 그래서 하여튼 이건 면접은 안점이 10점이다. 그래서 3분이니까 30점. 30점 나누기 3으로 하는 거예요. 면접위원 3인이 평균 6점이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면접인 오전과 오후의 문제가 다르지만 그래서 몇 문제 있다가 10문제라고 그러죠. 10문제. 오전에 뭐 열 때 1, 3, 5를 물었고 오후에는 2, 4, 7 물을 수 있어요. 오후의 문제가 다르지만 같은 시간대는 동일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같은 시간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한 부서에 6명이 들어간다. 이 6명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요. 주요 질문 내용을 하는데 파티션도 되어 있고 이 1번부터 6번까지 이 사람들은 서로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퇴실하면 1번이 퇴실하면 2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일치할 수가 없어요. 또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5분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라 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무엇을 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결론. 결론 주요 질문 내용입니다. 아까 여기서도 우리 이야기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0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뭐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실제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조도에 대한 문제를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법과 영역의 규칙이 묻는다. 이것이 거의 우리 따르면 세 문제 중에 다 세 문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본적인 안전이론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인리에 재발생 5단계를 묻는다든지 혹은 도미노인을 묻는다든지 역시 그것도 모범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공학적 이론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건설 같으며 기울기라는 자체가요. 우리는 안발이라든지 보통의 기울기 자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있지만 그것도 역시 기본적인 공학적 이론입니다. 사실 이런 시사성 문제는 대개 출제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뭐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타 내용인데 기타가 물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가 저는 한 80에서 좀 심하면 90%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이론이다. 그럼 제가 할 내용들은 어떻게 하냐.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에서 법령 규칙 기준에서 바로 면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면접관들이 물을 수 있도록 주로 법에 대한 이야기로 가지고 면접 교재 내용을 꾸며 보았습니다.